한반도의 평화모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지역 안에 도로를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유연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이상가족상봉 등 한반도의 남과 북의 평화모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국면,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와 한국교회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제압하는 승패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는 조급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 북한과 상호 공존의 틀을 만들고 대화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수용소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나무심기운동, 의료품 지원 등 NGO단체와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활동 등이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독교계의 역할로 제시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해본 사역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한 통일된 그런 일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소통 채널은 조선 그리스도 교련매. 조그령과 대화 채널을 가동해온 한국교독교 교회협의회는 보금의 본질이 능력을 기르켰던 것처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남북 민간 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교회의 통일 선교 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주체로서 한국교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북지원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년에 걸친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일에 전무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남북교회의 교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계교회의 교류 관련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 일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정책을 위한 한국교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